미래의 멋진 나이킹게이를 꿈꾸는 사람 여기 모두 주목 이곳저곳 시간 낭비하지 말고 1분만 딱 집중하면 갈팡질팡 방향성 단기 잡아줄 귀한 정보 대방출 우리는 DST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소개할게 1940년 개교 이래 80여 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간호학과 지금까지 약 8,500여 명이 우수한 간호인력을 배출하여 국내 국외유수의 보건과 의료기관에서 존재감을 뽐뽐하고 있지 여기저기 간호학과는 많은데 어디 가야 할지 못 정했다고? 예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집중 DST 간호학과는 2012년부터 사냥제 간호학과로 승격되어 학사학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획득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여건과 성과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니까? 이걸로도 부족해? 초! 욕심이 끝도 없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랑시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진단 최우수 A등급 획득 교원형 성과정 운영 해외어학연수 운영 핵심 간호수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총 공문회 활동 및 학과 후원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운영, 특정단 시뮬레이션 실습실 및 기본 간호학 실습실 구축 세미나, 멘토링, 평생책임 지도 교수제에 같은 차별화된 진호지도까지 초! 숨 넘어간다 봉사와 희생정신, 광명의 천사간호학과는 DST 대정과학기술대학교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